성경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도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상실감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상실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무엇이 느껴지냐면 우리가 참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을 느끼는데 정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상실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상실감 있나요? 복음에 대한 상실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실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유두고처럼 잠자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이 상실감을 여러분 가지세요 아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지? 이런 상실감 말고 아 왜 나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좋은 신발이 나에게는 없지? 이런 상실감 말고 복음에 대한 여러분 상실감을 가져야 돼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상실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아멘 잘해야 돼요 유두고가 왜 졸았겠어요? 아멘 안 하다가 졸았을 거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안 졸았을 건데 복음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운동을 일으켜라라는 제목입니다 전도라는 말과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달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잘 하셨어요 그동안 잘 하셨는데 우리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자 이거는 뭐예요?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잔순이 이제는 전도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전 진짜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돼서 전도운동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못 살던 시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뉴에이지가 무서운 게 뭐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도 영화에도 소설에도 다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온 성도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보고마 하시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캠프를 나가면 때로는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싫다는 사람 붙잡아놓고 가서 메시지 증거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방법이 불쌍해 보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그게 전도의 단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전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이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성교교의 우리 성도들이 이 전도 제자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릴 것이냐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 사람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다르겠죠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다르겠고 장로님 기도 제목이 다르겠고 우리 랩런트 기도 제목이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려면 한 가지의 같은 뭐를 가져야 되냐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순하게 내 기도만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에 가지고는 우리가 뭐예요? 전도운동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가 2주간의 특별 새벽기간을 가졌잖아요 온 성도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큰 기적이에요 제가 이걸 글을 써서 어떻게 세계보고만 신문에 내야 되나 아니면 기도수첩에 올려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우리가 2주간을 같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은 내놓으시지 않았지만 목사님 중심에는 이 기도 제목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2시에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이 집주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누구 죽은 걸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간에 하나님 위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타핏감이다 이거는 다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요하게 우리 전도자 마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2주간 우리가 같이 한마음대로 기도할 때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세워질 팔라왕과 산호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참아나게 감사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전도제자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2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12년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에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진짜 한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는 우리 예수 성교교의 모든 전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방향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응답받는 전도 방향이 팔라완이잖아요 그래서 팔라완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마음을 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보니까 우리 이번에 카바,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다 지교의 헌금을 했어요 물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됐다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20회소를 드렸건 50회소를 드렸건 어쨌든 한마음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올바른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필리핀 전체를 살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팔라완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온 성도들의 마음에 팔라완이 탁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고 산호세 지역에 세워질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탁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전도 제자라면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 제자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경제의 응답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전도사가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좀 힘들었나 봐요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응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랩런트가 하루는 이제는 뭐야 이제는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는데 해외에서 랩런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타깝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이 랩런트가 기도하더니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랩런트가 어렸을 때 경제는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제의 응답을 받는지 이 비밀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11조 1억을 놓고 기도한대요 자기는 11조 1억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험에 다 합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1조 1억을 놓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관이 우리 랩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적당히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올바른 경제관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춘 올바른 경제관 나는 진짜 이 필리핀 지역의 10개의 지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나는 뭐든 전도자를 돕는 그런 경제인 산업인이 되겠다 이런 뭐냐 올바른 경제관이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제자라면 반드시 뭐가 통해야 되냐 메시지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기도수첩과 또 우리는 단순한 게 지역보고만 하는 게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의 메시지까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전도운동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조장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됐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책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마음 먹을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방향을 올바르게 다 하나님께 영광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편안과 나의 안정과 나의 풍요로움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다섯 가지로 하나 되는 전도 제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머스트 얘기하시더라고요 머스트 진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슈드가 아니라 머스트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캠프예요 캠프 사도행전은 사실 바울의 캠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캠프 반드시 해야 돼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이 캠프예요 캠프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라는 거를 딱 마음에 두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적용시키시면 돼요 첫 번째 되어줘야 될 캠프가 뭐냐면 인생 캠프가 되어야 돼요 인생 캠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가 된 사람들이 교회 캠프가 되어지고 교회 캠프가 된 사람들이 현장 캠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캠프를 할 때 첫 번째 뭐가 돼? 개혁이 되어야 돼요 개혁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이잖아요 원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모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학업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가정의 자식의 노예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개혁되어 가는 거예요 이 개혁된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 정복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경제, 모든 것들이 문화가 정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이 되냐 생명건, 생명적, 생명건, 생명살릴, 헌신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회와 온전히 현장과 전도를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될 만큼 인생이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생명살리는 일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만큼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한 거 많지만 전도보다 시급한 게 있냐 난 정말 전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될 만큼 여러분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흑암도 무너져야겠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도 무너져야 되겠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무슨 응답을 받냐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재와 모든 미래까지도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 캠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캠프는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네스 캠프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캠프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전우서가 제일 길어요 보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제일 길어요 그게 제일 길겠어요 잘하고 있으면 길겠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잔소리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우서가 제일 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람들이 뭐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사람들이 전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파당이 형성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우서가 제일 길어요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되어져야 될 거는 오직 이걸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네스 되는 일에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현장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지 개인이 먼저 캠프가 되어지고 교회 캠프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되어지냐면 현장 살릴 이 현장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캠프 하지 않으면 절대 뭐 못 세우냐 칠천 제자 못 세워요 우리 교회 이번 기도 제목이 칠천 제자 세우는 교회인데 현장 캠프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칠천 제자 세우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섯 명 전도하라고 했죠 이것도 사실 전도운동이에요 지금 목사님은 전도 많이 하시거든요 만난 사람마다 다 전도하시고 다 전도하시는데 다섯 명씩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온 교회 우리 성도가 같이 이 전도운동을 한번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목사님 7천 제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섯 명 훨씬 넘게 영접했어요 매주 토요일날 가서 전도하니까 여러분들 현장 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바울이 했던 모델적인 캠프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 제자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캠프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세울 거 아니에요 일만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 캠프 이 응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사스도 캠프해야 되잖아요 그쵸 파리사스 캠프하면 당장 어느 교회 부흥되냐 우리 저기 우리 보헨 목사님 저 지교회 저 부흥되잖아요 이거 캠프하면 왜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전도되면 다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쌀옥에 살고 있는데 쌀옥도 이제 캠프가 되어져야 되고 캠프 세븐이 캠프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사람 이 인생 캠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캠프 되어지고 교회 캠프가 되어지고 현장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머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럼이에요 포럼 그래서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움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현장마다 포럼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포럼 하지 않으면 사실 딴 말 하거든요 어제도 잠깐 형호가하고 찬미가 저희 집에 왔는데 포럼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럼을 하지 않고 남욕을 했더라고요 제가 깊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포럼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물론 포럼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포럼 했어요 어제 포럼도 했는데 남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꿔야 돼요 포럼 그래서 만날 때마다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요 근본적 변화 사람마다 전부 자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전부 다 다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사상 자기만의 의식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사상 이런 걸 뭐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뭐 하냐면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식, 잠재의식, 또 우리의 무의식, 영혼까지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할 때 필요한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이 포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포럼을 해야 되냐면 전도 포럼이 되어야 돼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 포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 전도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전도의 개념은 부신자를 전도하는 것 이 전도의 개념도 있지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전도할 때가 많거든요 미션 사육자분들은 벌써 우리 미션에 맡겨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전도 제자로 사육자로 세워나가는 이게 곧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포럼이 여러분 되어야 되고 그날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 포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도 이게 뭐야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이게 포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그 다음에 기도 포럼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포럼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럼이 계속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포럼이 되어질 때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다가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의식, 잠재식, 영혼까지도 바꿀 만큼 항상 여러분들이 만나면 너 오늘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았니? 너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체질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핸드폰만 계속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핸드폰 붙잡는 게 이게 이미 체질이 된 거예요 막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핸드폰은 항상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 체질이 뭐예요? 완전히 포럼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사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을 왜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 강대국 목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하나는 말씀은 창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했어요 또 이 말씀은 뭐예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을 점검하시고 나를 보는 거울로 이 말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포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 수준이 이렇구나 아 내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포럼이 될 때 세상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이 형적인 문제에 대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점검 세상과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점검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해서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린아이 처음에는 내가 어린아이 수준이 일 수 있어요 거기 머물면 안 되거든요 포럼을 통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가운데 청년의 믿음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갱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포럼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포럼하시고 이 포럼을 통해서 갱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고 나서 지금 조금 졸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머스트는 뭐냐면 지교회 지교회 운동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 성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지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 팔라완에도 계속적인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다락방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평신도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평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교회는 무슨 큰 교회당을 세웠다는 이게 지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가진 중심 가진 루디아와 같은 그런 일꾼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지교회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직자를 세우겠어요 우리 지금 많은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랩런트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이 이제는 중직자가 세워지겠죠 지금 유목사님은 서울에 2천 중직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2천 군데 지교회를 세우겠다 중직자를 세워서 지교회 운동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응답이 지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미션움의 응답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누가 세워져요? 루디아라는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이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중직자를 통하여서 대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 두 부부를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말씀해 보면 따로 세운 제자들 따로 세운 제자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직자 제자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지휘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인물들이 세워졌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휘교회 운동을 통하여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 베베와 같은 인물이 세워졌어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으로 모든 교회를 돕는 동역자로 보호자로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이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OMC가 된 거예요 OMC 그래서 산업에 응답받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모든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계보고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세 가지 머스트의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사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 말이었죠 다락방이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 할 것 세 가지 이거 말씀하셨어요 캠프와 포럼과 지휘회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겠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소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나의 소원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발견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든 지휘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보고 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정말 여기에 대한 눈물이 없고 여기에 대한 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내가 입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다르더라고요 나의 소원은 정작 다른 데에 있는 걸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이 한 주간 발견해 보세요 나의 소원 이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다른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발견하고 버리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소원에 있는 다른 것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시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 예수성 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마지막 아멘이라도 한 번 하고 끝나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카바의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주간 모든 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로 끝나지 않이하고 하나님 앞에 발라원과 산호세 지역에 지교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닿으며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과 들여진 예물과 이들의 삶을 흠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개인과 학업위에 학업의 현장위에 또 이들의 생활하는 모든 현장위에 하나님 시대적인 큰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제 산호세 지역과 또 발라원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위가 우뚝 서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어줄 줄 믿사우니 그곳에 지속적인 캠프가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지교위가 확장되어져 우리 보금 가진 지교위 일만 지교위가 필리핀에 서지며 일만 선교사가 필리핀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백만 전도 제자가 서서 하나님께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외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을 하러 가여 주어 없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여 영원한 응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역사 인도하시미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전도자가 꼭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며 또 시대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캠프와 지교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이들 위해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